이번 시간에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줄은 칼립소 1번으로 전체를 쳐 볼게요 이 리듬이죠 준비 하나 둘 셋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결이 됐으면 이제 두번째 줄 볼까요 꿈의 그날 위에 보시면은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있기 때문에 칼립소 리듬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마디에 연주가 된다면 앞에 부분인 다운 다운 업 이것만 두번 갖다 쓸거에요 A에서 다운 다운 업 D7도 다운 다운 업 G코드도 다운 다운 업 Em도 다운 다운 업 그리고 네개를 합쳐보면 기쁨의 그날 위해 함께하는 이런식으로요 하나 둘 셋 기쁨의 그날 위해 함께하는 그래서 오른손은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으로 변해주고 왼손의 코드는 하나 끝나면 바꿔서 또 바꿔서 또 바꿔서 또 바꿔서 그 다음에 자 A마이너와 D7을 가지고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칼립소 리듬이긴 하지만 칼립소 리듬에서 헛스트로크를 빼고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다 연주를 해보는거에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연주를 다 해줘 봅니다 자 다시한번 더 자 그럼 두번째 줄을 합쳐볼게요 하나 둘 셋 기쁨의 그날 위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 이제 세번째 줄은 똑같이 첫번째 줄하고 같아요 칼립소 리듬 하나 둘 셋 넷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추리를 둘러놓으세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네번째 줄은 또 두번째 줄이랑 똑같아요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준비 하나 둘 셋 넷 내 반응이 들고 그 다음 나의 친구랍니다 자 맨 마지막에 친구 친구랍니다 할 때 G코드에서는 칼립소 리듬에서 마지막에 업을 안치면 돼요 보세요 다운으로 끝내주시는거에요 친구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갈게요 C코드 우리 가는 길은 준비해 칼립소 1번 하나 둘 셋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연주할 때 포인트는 왼손의 엄지가 C코드 때도 막아주고 D코드도 막아주고 B7도 막아준다가 이마이나 할 때는 엄지를 열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두번째 줄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두번째 줄 포인트는 당연히 C코드 엄지 막고 D코드 엄지 막고 C코드도 엄지 막아주시고 그리고 G7이 나올 때는 칼립소 2번 리듬 다운 업 다운 업 가짜 업 다운 업 두번째 줄 다시 해보면 자 그 다음 세번째 줄은 또 첫번째 줄이랑 똑같아요 C코드 하나 둘 셋 친구들과 함께 라면 두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A마이너랑 A7을 칼립소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한 번에 닿아버렸네요 다시 A마이너랑 A7만 두 마디 칼립소리 둘 셋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이제 해결이 됐으면 왼손에 D7 잡고 존전의 변 연주하고 막아주는거 원 막고 투 막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D7 한마디만 하나 둘 셋 넷 원 막고 투 막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원 투 쓰리 포는 은 속으로 브레이크를 넣어 주는 거에요 자 D7 잡고 원 투 쓰리 이렇게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치자마자 바로 막아 줘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한다? 손목을 회전해 준다 회전 회전해서 연주했다 돌아오면서 손날로 막아 주는 거에요 자 마지막 줄 쳐보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원 막고 투 막고 원 투 쓰리 포 여기까지 연주가 됐다면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에요 원 투 쓰리 포 월 울지 부르지 말아요 힘들잖아요 매 그날 위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니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